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화마로 전소된 말사, 인월사를 방문해 복구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강릉사업연합회원 스님 등은 어제 김홍규 강릉시장과 인월사 주지 재범스님을 만나 위로를 전하며 복구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정사는 인월사 소식을 들은 직후 모금운동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불교계 많은 성원들이 함께해서 이 도량이 다시 여법히 더 새로운 기운을 담아내는 이런 도량으로 거듭 복원이 되기를 온 대중이 함께 기원에 맞이하십니다.